2025 수능을 위한 화학원 개념완성을 개강하는데요. 이번 시간에 개념완성에 대한 OT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시겠지만 어떤 과학탐구든 개념이 가장 중요한 거 아시죠? 그런데 어떻게 공부해야지 효율적이며 우리는 만점에서 어떻게 달려갈 것인지를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025 수능 만점 대비야. 선생님 속마음으로는 만점 대비 개념완성 일단 개념완성이니까 개념수업을 할 건데 많은 친구들이 약간 오해하는 게 있어요. 그 얘기를 먼저 하려고 합니다. 뭐냐면 개념이라는 건 보통 친구들과 대화를 하다고 하잖아요. 보면 너는 개념 한번 했니? 선생님 저는 2학년 때 한번 했어요. 아니면 1학년 때 한번 하고 2학년 때 한번 해서 두 바퀴 돌았어요. 뭐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선생님이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 바퀴 돌렸다. 또는 훑었다. 두 번 훑었다. 이런 말이거든. 이제 고3이고 또는 한 번 더 공부하는 N수생도 있겠지만 수능을 위해 달려가는 거잖아. 이건 장기간의 레이스이기 때문에 안 그러면 지쳐요.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일단 개념으로 나눌을 때 이렇게 봐요. 이게 수능 문제야. 우리 화학원 몇 문항 나오죠? 화학탐구니까 20문항이 나온단 말이야. 그치? 그런데 보통 일반적인 형태로는 기본 개념. 이게 뭐냐면 복잡한 계산도 없어. 알면 바로바로 손이 가서 답이 나와. 문제 푸는데 금방금방 풀 수 있어. 이게 보통 절반쯤 나와요. 10문항. 좀 많으면 때에 따라서 12문항까지도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걸 다 맞아. 그럼 나는 개념이 탄탄해? 그건 아니거든. 변별력을 결정하는 건 어디냐면 여기예요. 그런데 지금 얘기 잘 들으세요. 재작년까지만 해도 보통 고난이도. 흔히 말하는 킬러라는 말이었죠. 킬러 문제가 두 문항에서 세 문항이 나왔고 여기서 응용 개념이 있어요. 응용 개념이 뭐냐면 이거는 그냥 눈에 답이 싹 들어오는 게 아니야. 왜냐하면 자료 분석을 해야 돼. 이거는 비단 화학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과학 탐구. 이름이 과학 시험이 아니잖아. 과학 탐구이기 때문에 탐구 능력이 있냐 없냐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료 분석에 대한 능력이 있냐가 핵심이에요. 그럼 이 자료가 뭐겠어요? 당연히 표. 그렇죠? 그래프. 또는 약간의 뭐 가끔 그림 같은 것도 나오기잖아. 그렇죠? 이런 자료가 나왔을 때 이 자료가 당연히 처음 보는 자료의 확률이 높잖아. 그래서 이 자료 분석이 얼마나 잘 되는가. 이걸 확인하는 게 보통 여기서 여섯 문항에서 한 일곱 문항 정도 나와요. 그리고 여기서 조금 어려운. 이건 뭐 고난이도랑 희마 대학교에서 배우는 거?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라 똑같은 자료 분석인데 자료 분석이 어려운 거지. 그래서 이걸 고난도 문항이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예전까지만 해도 여기까지는 무난하게 했었어요. 무난하게 출제를 했었고 여기서 두세 문항이 매우 까다로워서 보통의 4페이지가 이렇게 있잖아요. 시험지가. 시험지가 이렇게 4페이지 돼 있거든. 이 양인이라도 다 봤었잖아. 모의고사는. 그치? 근데 여기에 보통 여기 3문제 또는 4문제가 있는데 뭐 18, 19, 20까지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보통은 3문제가 많은데요. 그러면 여기까지 얼마나 빠르게 푸냐가 포인트였어요. 사실은. 진짜 빨리 풀면 여기까지 15분 만에 풀고 나머지 여기서 나머지 15분 동안 여기서 열심히 푼단 말이야. 이게 예전 스타일이에요. 오케이? 그런데 이게 이번에 2024 수능에서 뭐가 바뀌었죠? 아, 그 전부터 약간 느낌은 있었지만 이 고난이도 문항의 난이도가 예전보다 조금 내려갔어요. 즉, 예전에는 선생님이 19번, 20번 풀다 그랬더니 끝났어요. 아니면 19번, 20번을 풀기 위해서 나는 10분을 확보했는데 못 풀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아도 못 푸는 거. 집에 가서 풀어도 못 푸는 거야. 왜? 자료가 안 보이니까. 그런데 이게 좀 내려갔어. 대신에 변별력은 갖춰야 되니까 얘가 내려갔다는 건 어디서 올라왔겠니? 눈에 보일 수밖에 없잖아. 그렇죠? 여기거든요. 여기.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이렇게 냈었던 게 2024 수능이야. 어떻게 냈을까? 쉬웠던 평상시에 기출을 푸니까 오, 여기까지는 금방 풀었고 여기서 낑낑거렸었는데 여길 난이도를 내리고 여길 난이도 올려버리니까 여기까지 오는 것도 자기의 평상시 시간과 안 맞는 거지. 그래서 조금 데미지가 했던 친구들이 있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선생님이 이제 개념 완성해서 하려는 얘기는 뭐냐면 어디까지가 개념이냐. 개념에서 여기를 다졌어. 나는 개념이 탄탄해. 두 바퀴째 돌아. 또 여기만 하고 있는 거야. 세 바퀴째 돌아. 또 여기만 하고 있는 거야. 다섯 바퀴 돌려봐라. 만점이 나오나? 안 나와요. 만점은커녕 45도 안 나온단 말이야. 그건 개념이 아니라 공부를 하나도 안 하는 거야. 냉정하게 말하면. 선생님 그러면 어디까지가 개념인가요? 써놨잖아 내가. 그렇죠? 지금은 개념 완성하는 거니까 여기까지는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2학년 때 화학을 좀 해서 좀 똘망해. 아니면 처음 하는 거지만 열심히 해서 오 괜찮아. 그러면 여기까지도 조금은 갈 수 있어요. 푸시 있거든. 근데 여기는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여기까지 응용 개념을 잘 다루는 친구가 화학을 잘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이해했죠? 그래서 선생님 개념 완성이 일반적인 개념 완성보다는 난이도가 없진 않아요. 또 하나 여기만 하고 야 이건 개념이야. 여긴 나중에 할게 라고 얘기하면 너무 편하겠지만 그럼 점수가 안 나온다는 걸 내가 알아. 그러니까 교육을 어떻게 할 수 없어. 수업할 때는. 야 이게 개념이지만 실제로 이렇게 나와. 이렇게 나왔었고 이거를 풀어내기 위해서는 이 준비를 해야 돼.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 그래서 선생님 믿고 꼭까지 쫙 따라오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제발 내가 외우라고 하는 건지 외우세요. 알겠죠? 그리고 또한 이거는 연습하라는 건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께 되는 거고 그래야 많이 알수록 문제풀이는 빨라지는 거야. 지금은 뭐 시간에 대한 그건 강박이 없겠지만 화학은 시간이 모자라는 친구가 지금 많이 있어요. 실제로도. 근데 그거는 야 내가 문제를 느리게 푸는 건가? 그게 아닌 거예요. 개념을 모르는 건가? 그것도 아닌 거야. 기본 개념은 꽤나 많은 친구들이 탄탄하다니까. 근데 이쪽에 대한 연습이 잘 안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의 개념 수업은 어디다가 많은 공을 드리냐면 여기다가 많은 공을 드려요. 그래서 일단 개념 완성이 끝나면 모든 타겟은 이쪽으로 전환되게끔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이 교제를 받았을 건데 교제는 총 7권을 받았을 겁니다. 그죠? 자 첫 번째는 자 당연히 본 교제에 있었겠고요. 다음에 복습 노트를 받았을 거야. 이게 엄청 중요합니다. 선생님이 만든 야심작인데 꽤나 친구들이 지금 이게 어마어마하게 도움이 많이 돼요. 라는 얘기를 하죠. 왜? 이걸 할 줄 알아야 자료 분석이 되거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핵심 문항 다시 풀겠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 선생님 본 교제에 문제가 꽤나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라는 건 여러분 다 똑같아요. 어떤 문제든 한 번 푸는 건 안 푼 거랑 같아요. 뭐라 그래요? 한 번 푼 건 안 푼 것 같다. 왜냐하면 한 번 풀어서 이건 풀어서 기분 좋겠지만 항상 못 푸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문제를 처음 푼다는 건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랑 풀 수 없었던 문제를 구분하는 일이었어요. 그 다음 뭐 해야죠? 어려웠던 문제 못 풀었던 문제는 그걸 소화해내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니까. 진짜 공부는 두 번째 풀이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문제 중에서 중요한 단어는 있어. 그 단어 문제를 다시 한 번 이미 얇은 책자로 준 거고요. 그 다음에 워크북이라는 건 감각을 잃어버린 단어 1단어 공부해 2단어 공부해 쭉 간단 말이야. 그러면 3단어 4단어 할 때쯤 여기 기억이 삭제가 돼요. 지금 까먹었어요. 이래자. 그래서 워크북이라는 건 여러분이 스스로 진도에 맞게끔 복습용으로 선생님이 다시 내준 거야. 단어별로. 당연히 여기는 다량의 기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7건 확인해 주시고 자 그럼 이걸 이제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이런 것도 이제 공부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학습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죠? 선생님 수업 듣기 전에 예습을 좀 할까요? 뭐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과탐은 아마 모든 선생님이 공통일 거야. 예습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비해서 필요 없어. 옴이 뭐야? 무조건 복습이에요. 알겠죠? 이때 선생님이 개념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선생님 꽤 유명한 사람인 거 아시죠? 선생님이 강의력이 좀 있잖아. 그치? 그래서 개념 설명을 깔끔하게 해줄 거고 내가 반드시 이해를 시킬 거예요. 그럼 걱정하지 마시고 문제는 개념을 설명해 들어서 이해가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러면 보통 아 선생님의 교재 펴놓고 공부할 때 쭉쭉쭉 내용이 이해가 됐으면 당연히 뒤에 뭐가 있을까 선생님 개념 체계 문제가 있겠죠? 실전 문제가 있단 말이야. 근데 이거를 이제 풀려고 덤비는데 오케이? 실전 문제가 난이도가 엄청 없는 문제들은 안 넣었어요. 그런 문제를 100문제 풀어봐야 도움이 안 되거든. 그래서 실전 문제의 난이도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중간 과정 없이 바로 이해가 됐으니 바로 풀어보자고 덤비면 조금 부닥치 확률이 매우 높아. 그래서 중간에 넣은 게 바로 복습 노트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념에 대한 이해가 됐어. 그러면 복습 노트로 반드시 선행을 먼저 푸셔야 돼요. 선생님 복습 노트도 선생님이 촬영해 주나요? 당연하지. 그래서 이것도 강의에 올라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자료 분석을 한 거랑 내 자료 분석이랑 맞나 확인해 줘야 돼요. 필수야. 필수. 아시겠죠? 다음에 복습 노트를 거쳐서 그 다음에 선생님 교재를 풀란 말이야. 그러면 이 문제가 훨씬 잘 풀려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교재 주요 단원에 대해서는 이게 한 번 더 들어가는 핵심 문화 다시 풀겠으니까 또 한 번 푸는 거죠. 그리고 나서 워크북으로 복습을 꾸준하게 해주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게 많은 친구들이 화학원은 계산이 많아. 뭐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사실은 맞아요. 당연히 화학이라는 단원이니까 계산할 수밖에 없지. 근데 그 계산은 사실 정의화되어 있는 계산이고 우리가 벌써 미분하거나 적분하겠니? 그건 아니잖아. 당연히 항상 쓰는 건 비례식밖에 없어요. 그리고 곱하기 나누기밖에 없기 때문에 충분히 다 따라올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얘기했지만 화학을 잘하냐고 생각하면 뭐예요 여러분? 자료 분석입니다. 자료가 보여 안 보여 싸움이지 누가 문제를 늦게 풀어 빨리 풀어 글씨를 빨리 쓴다고 문제가 빨라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또 하나 미리 당부하면 선생님이 이거를 언제쯤 종강이 되나요? 라고 묻는다면 1월 말까지 종강하는 걸 목표로 하는데 아마 그 중간에 뭐가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 시기적으로 EBS가 나오겠죠. 그죠? 수특이 나올 거야. 그러면 수특이 나왔을 때 이런 거 수특이 이미 나왔어. 내가 강의할 때 물어본다고 요즘에 요즘에 현장 강의심이 안 하지만 야 수특 산 사람 다 푼 사람 다 확인하면 그런 식으로 있어요. 샀는데 아직은 안 푼 사람이 있어. 너는 왜 안 풀었니? 개념 끝나면 그때 풀려고요. 뭐 나쁘진 않은데 뭐 그렇게 좋지도 않아요. 어 또는 아직 사지도 않았어. 어 개념 끝나면 이게 뭐냐면 많은 선생님들이 개념 끝나면 문풀 이렇게 흘러가지 않습니까? 이거는 선생님들의 커리큘럼이에요. 여러분의 커리가 아니죠. 이게 개념을 왜 공부하는 거야. 문제를 풀려고 하는 거잖아. 그쵸? 가장 문제를 잘 풀 때가 언제일까요? 1단원에 대한 완성도가 되어있을 때 1단원 문제를 푸는 거지. 그럼 쫙쫙 풀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1단원 전범위에 대한 개념이 다 끝났어. 아 거기서 이제 내가 아 EBS에서 풀려 그래. 그럼 여기서 이제 4단원을 진행했을 거고 4단원이면 머릿속에 중화반응으로 드라마 봤나? 중화반응이라고 있어요. 별로 엄청 어렵진 않아. 중화반응이 가득 차 있어. 머릿속에. 이제 끝났단 말이야. 그럼 이제 EBS에 아 풀자. EBS에서 4단원부터 풀진 않더라고 친구들이. 그쵸? 다시 뭐 다시 1단원부터 풀어. 머릿속에 중화로 가득 차 있는데 중화로 이제 알겠단 말이야. 그런데 정작 풀고 있는 건 다시 일단은 뭘로 돌아왔어. 그 뭐야? 지금 기억이 안 나. 이러고 있는. 이런단 말이야. 별로 좋은 학습법은 아니죠. 그래서 일단 수특이 나오면 여러분이 소화할 수 있는 만큼만이라도 이 진도에 최대한 따라가는 게 좋아. 그래서 개념이 딱 끝나면 수특도 딱 끝나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이거를 1월 말에 끝난다라서 여러분이 1월 말에 끝나진 않잖아. 또는 이런 식으로 약간 이제 성격적이겠지만 조금 이제 급한 친구들 빨리 완강하려고 진도를 쫙쫙쫙쫙 빨라고 막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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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간다고 그거를 훑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개념은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은 그런 행 안 하겠지만 지금 빨리 빨리 공부하고 싶잖아. 그건 당연한 마음이야. 그런데 수능은 장기 레이스라는 거 아시죠? 근데 만약에 여름쯤 됐는데 냉정하게 부족했을 때 아 너는 개념이 빵꾸가 많이 나있네. 그 개념은 당연히 응용 개념이죠. 빵꾸가 나있어요. 그럼 계속 이제 선생님 그럼 어떻게 개념을 다시 들을까요? 야 여름에 개념을 다시 들을 수는 없어요. 그건 시기적으로도 좋지 않고 학습법으로도 좋지 않아. 개념은 한 번의 기회고 그 한 번을 정확하게 듣는 게 중요하고 그 한 번을 자격으로 소화해내는 게 중요한 거야. 절대 누가 오 어디서 끝냈다 그런 거에 끌려다니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페이스가 있고 여러분이 스스로 공부하는 그건 다 다르거든 친구들마다. 그죠? 그래서 최대한 선생님이 꼼꼼하게 수업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공부는 꼼꼼하게 복습은 더 꼼꼼하게 그리고 문항풀이는 복습에 대한 문항풀이는 항상 선생님이 뭐라 그러죠? 누적적으로 해주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럼 여러분도 반드시 1등급 만점 충분히 다 가능합니다. 자 선생님이 1년 동안 열심히 강의할 거고 자 겟만성 열심히 할 거니까 팀이랑 1강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